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성우경 마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우경의 이름으로 한 주일 만에 뵈니까 아주 얼굴들도 좋으시고 강의를 제가 잘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댁에서도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6회 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마다 이 강의의 의의와 지난 시간에 강의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가 선교 300년대를 향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선교 300년대에 걸맞는 외형도 중요하고 신자 여러분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의 깊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 그리고 우리 문화가 아직 우리 5천년 문화 중에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접한 것은 사실은 한 300년이 채 안 된 것이죠. 점차 점차 우리 문화와 같이 접해서 같이 새로운 문화를 탄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 신앙을 깊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교양으로 쌓아야 될 것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는가 그 중에서도 특히 구약성경이 배경이 되는 시대 고대 근동의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있으면 구약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고 평화방송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의 필수 교양으로서 고대 근동의 종교, 그 중에 일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다른 우리보다 더 오래된 그리스교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역시 그들을 어느 정도는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구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우리하고 되게 멀고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먼 시대이지만 역시 그들도 역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고 어떤 조건에서 살았고 그래서 어떤 종교심, 당대 상식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우리가 아우스트 성인이 제일 잘 말씀하셨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현재가 있고 현재에 현재가 있고 미래에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그 현대 잠깐,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밖에 살고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남긴 모든 기록은 그 시대의 한계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대인들보다 뛰어나고 잘하고 이런 것 같지만 역시 1, 200년 후에 보면 우리도 굉장히 멍청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역사에 겸손해져야 되고 하느님만이 지금 모든 걸 다 보시면서 이 모든 역사를 주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종교를 왜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하냐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교의 구약 성경을 이상하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이게 미신적인 텍스트다. 아니면 옛날에 어떤 점쟁이나 미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용어들이 보이죠. 옛날 용어들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차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 표현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시대 사람들이 썼던 언어이고 그 시대의 문화이고 그 시대의 종교인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쓴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고대 이스라엘의 한 하느님만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면서 그 당대에 썼던 언어들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 표현들을. 그거를 이제 제가 신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강의 신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에드라는 신이 옛날에 수메르 시대에 그 어떤 이상한 신성재판이라도 강물에 그냥 사람들을 풍덩풍덩 빠뜨리고 이런 관습에서 비롯된 그런 미신적인 용어레드라 하고 있지만 또 잘 보면 그렇지 않죠. 그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려고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를 잠깐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첫 시간부터 하늘 신에 대해서 첫째 신으로 하늘 신을 보았고요. 달 신을 보았고 이번 시간만 지나면 강 신이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강의 신을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또 다른 재미있는 피의 신을 볼 겁니다. 다음 신은 약간 예고죠. 피의 신은 또 좀 재미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강의 신을 마무리할 텐데 강의 신을 마무리하면 강의 시간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신 말고 작은 신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번 때처럼 이번에는 이슬 신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의 맨 마지막에 남는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강은 강조하지만 계속 경외 대상으로 돈벌의 대상이 아니라 강은 어떤 우리가 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어떤 의미의 세계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우리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껴서 그런 경외감을 지니는 생태적인 의미의 강이었고요. 그 강이 어떤 때는 지리적인 경계 의미로 쓰이고 어떤 때는 신화적인 경계 의미로 쓰이고 특히 구약 성경 안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작은 신 요르단 강의 신이 구약 성경에서는 큰 신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신의 강과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한무라비 법대의 조항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풍동 빠트리는 것도 보았고 당대에는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판결 방법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와 비슷하게 지금도 합리적으로 로또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랄까요? 그런 것도 보았고 이제 우리는 그 고대의 이드 그리고 아카데르 이트 히브리 말로는 에드라고 하는 그 강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다가 저번 시간에 끝났고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대지를 축축히 적셔서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 에드라는 말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멸망의 날, 환난의 날, 재앙의 날, 재난의 날, 파멸의 날 이런 식으로 옮겨요. 문맥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옮긴 데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라서 때로는 이것을 완전히 풀어서 네가 불행할 때, 네가 환난을 당할 때 이런 식으로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워낙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과 다르기 때문에 많이 어렵거든요. 똑같이 옮길 수는 없고 이렇게 문맥에 맞아서 조금씩 조금씩 달리 옮기는데 여러분은 이게 모두 에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드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 에드의 날로 쓰인 걸 봤어요. 저번 시간까지는 요음 에드라는 단어를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에드만 쓰인 거, 파멸, 환난 이렇게 쓰인 것만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또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런 진화적 표현상을 잘 쓰시는데요.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예고하실 때 예루살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재난은 이스라엘 전체의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래서 모합도 환난이 닥치고 전체가 다 에돔도 환난이 닥치고 케다르, 하초르 이렇게 작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도시들까지 전부 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환난이라고 표현되는 게 모두 한 단어예요. 에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48장, 49장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합의 에드가 가까이 다가오고 그 재앙이 재빨리 닥쳐온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모합의 환난이 가까이 다가오고 이제 제가 환난이라고 하면 에드라고 여러분 알아들으실 거예요. 내가 그에게, 49장입니다. 내가 그에게 에사우의 환난을, 그를 증발할 때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도 역시 에사우의 에드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 주변 곳곳에서 그들에게 환난을 불러오리라. 이것도 그들에게 에드를 불러오리라 하는 것이죠. 에드는 원래 강의 이름이었지만 여기서는 강의 색깔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 환난, 멸망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환난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강의 풍덩 빠뜨리는 건 아주 판결이 깨끗하죠.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냥. 하느님의 환난은 어쩜 이렇게 칼같이 정확하게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간에 애매한 것이 없이 완전히 여러분이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개밖에 없을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표상이, 그런 의미가 이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욕기도 에드를 자주 언급합니다. 욕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이 궁극적으로 선하신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관심을 두는 굉장히 고급 신학을 피는 책인데요. 만약에 상선벌악, 선한 거한테는 상을 주고 악은 벌을 하신다, 주님이. 상선벌악의 원리가 있다면 에드는 악인에게만 닥칠 것이다. 환난은 악인에게만 닥칠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죠. 세상사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기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교제의 136쪽입니다. 그의 기력이 메말라가 그가 넘어지면 바로 멸망이다. 이렇게 할 때 에드를 쓰고요. 악인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든가 받아마땅한 파멸이 얼마나 자주 그들을 덮치던가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고통을 내리시던가 여기서 에드가스였어요. 에드를 읽어드리면 악인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이것은 악인들의 등불이 꺼지기라도 하냐 이 말이에요. 받아마땅한 에드, 받아마땅한 파멸이 얼마나 자주 그들을 덮치던가 그들은 파멸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별로 안 덮치는 게 보인다. 이런 것이죠.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고통을 내리시던가 나를 몰아내고 나를 거슬러 멸망의 길, 에드의 길을 닦는다네 불이한 자에게는 에드, 나쁜 짓 하는 자에게는 재난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내리는가 이렇게 웃기는 계속 하느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에드가 나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분의 어미를 내가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네 에드의 날이 미래에 닥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과거에 닥쳤던 그런 심한 고통의 날 이런 걸 의미하는 걸 보셨는데요 에제키엘에서도 에드 자체도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너는 옛적부터 적개심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이 마지막 벌을 받을 때 그들을 칼란에 넘겨버렸다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환란을 당할 때 에드를 당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드의 날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고 여러분들한테 에드의 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에드가 성경이 어느 한 구석에만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널리, 마치 강물이 대지를 적시듯이 우리 구약 성경 전체에 널리 축축히 퍼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잠원에 보면 이제는 개인적인 불행의 시간으로 에드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떤 성찰거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한테 에드가 닥칠 때 여러분들은 아마 강에 누가 풍도 빠치지는 않겠죠 수영장은 가실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제가 한무라이 법전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고소할 때 저자가 나한테 흑마술을 했어 라고 어떻게 보면 무고한 거죠 증거도 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강물에 빠뜨리면 강물에 빠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나한테 에드가 닥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게 닥칠 수가 있어요 내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강물에 풍덩 빠져야 하나 그렇죠? 개인적인 불행의 시간 예고 없이 찾아온 내 인생의 불행의 시간을 에드라고 표현을 해요 어쩌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독을 먹어야 되거나 부리를 걸어가야 할지도 몰라요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어쩌면 하느님 신앙밖에 없을 거예요 나한테 닥친 에드의 날 나한테 닥친 에드를 나는 어떻게 극복을 할까 잠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장 26절에 보면 나도 너희의 에드에 웃고 너희가 불행을 당할 때 웃고 파멸을 당할 때 비웃으리라 파멸이 너희에게 폭풍처럼 닥치고 에드가 너희에게 태풍처럼 들이치며 곤경과 재앙이 너희로 닥칠 때 나는 그렇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잠원 6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갑자기 에드가 들이닥쳐 순식간에 망하면 구제할 길이 없다 잠원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일을 비웃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욕하는 자 남의 에드를 즐기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남의 불행을 비웃는 자는 별을 면하지 못한다 잠원 24장 22절에 보면 그분들이 내리시는 에드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법 그 두 분이 일으키시는 멸망을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이 이 에드를 이제는 개인적인 영성의 맥락에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원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을 하거나 개인적인 묵상을 할 때 나한테 불행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가끔 해보는 묵상이죠 고대 이스라엘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고하지 않은 불행이 닥치거나 예고하지 않은 고통이 닥칠 수 있었겠죠 그때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에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이 책의 부제가 고대 이스라엘의 영성이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의 영성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적어도 에드에 관해서는 어떤 영성적인 맥락도 아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스로 묵상을 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잘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하나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강의 종교심으로 돌아오면 수메르 시대부터 신성재판의 최종 판결자로서 대단한 권위를 누리던 게 강이죠 그런데 그 강은 강의 정의와 관련되는 건 메소포타미아에 국한되지 않고 고대 히브리의 이스라엘의 바로 옆동네였던 고대 이스라엘의 옆동네 우가리에 있어서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 신이 나하루인데요 나하루의 호칭이 뭐였냐면 판관 나하루였어요 판관이라고 강은 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이신 강님 정도 될 거예요 재판관이신 강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강의 정의를 판결하는 주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종교심이 널리 퍼져 있었죠 구약성경도 이 영향을 받아서 어쩌면 예드라는 말을 수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는 고대 근동에 갖고 있던 신화적인 표상을 탈각시켰어요 껍질을 벗겨냈어요 그걸 탈신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새롭게 생각을 했는데 최후의 심판 같은 우리가 강물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에드의 날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가 어떤 그런 걸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부터 그 심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 바뀐 거죠 구약성경에서 에드의 날,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을 정하시는 분도 그날이 언제인지를 정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그 심판의 주체, 심판하시는 분도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하느님이세요 구약성경은 에드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고대 근동의 종교의 맥을 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강에서 심판하는 자의 권능을 싹 빼서 우리 하느님한테로 다 돌렸어요 그래서 이게 두 본문이 구약성경 본문과 고대 근동 신화의 본문이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들어가 있는 속도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슷한 그 당대에 쓰이는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신앙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이게 다른 점이죠 이렇게 야외 신앙으로 재신화된 에드는 구약성경에서는 이제 그냥 환란, 재난 이 정도 뜻으로 쓰이고 우리도 이제 특별히 신화적으로는 번역하지 않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야외 신앙 안에서 신학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건 다른 나라 문헌에서는 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여전히 강과 정의가 연결이 돼요 그 문학적 표현의 흔적을 없애지도 않았고 강과 정의가 연결되는 문학적 모티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 사회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사회 정의를 많이 부르짖는 예언자죠 그런 표현 중에 우리가 아모스 5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정의는 강물처럼 이거 시국미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정의를 강물처럼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정의가 왜 정의를 강물처럼 70년대 80년대 데모할 때나 시국미사 지금도 많이 쓰지만 그게 구약성경에서 나온 거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지만 왜 하필이면 정의가 강물 같은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셨을 것 같아요 정의는 원래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 것이고 강물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적시듯이 정의는 모두한테 골고루 다 좋게 만드는 것이죠 정의를 강물처럼을 여러분 아셨으면 저승을 건너는 강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에 대해서는 맞추려고 합니다 수메루어로 강의 이름 중에 후브루 강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상하죠? 이름이? 따라해보세요 후브루? 이게 H 밑에 이렇게 낱 표실 하나 있잖아요 후브루가 아니라 호브루라고 바르면 가래가 확 끌어야 돼요 호브루 강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호브루? 잘하셨어요 후브루 강을 건너면 죽음이에요 저 강을 건너면 우리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레떼의 강 같은 옛날에 죽음의 강이에요 저승의 강, 인간을 삼키는 강, 그런 강이에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냐면요 이 강에는 신화에 보면 뱃사공이 하나 있어요 어디 가는 뱃사공이 하나씩 꼭 있어요 뱃사공이 있는데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길가메시가 이 강을 건너요 건너는데 죽음의 강이 나와요 후브루 강하고 같은 강이죠 말은 조금 다르지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죠 길가메시가 이 강을 왜 건너냐면요 죽음의 강이니까 저 강을 건너면 생사에 열쇠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생사에 열쇠를 진 사람을 만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싶다 그 비밀을 알려다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가메시한테 너 저 강만 건너가면 돼 그래서 드디어 저 강에 갔고 저 강 앞에서 뱃사람을 만났어요 뱃사공의 이름이 우르샤나비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후브루 강에 왔어요 길가메시가 나를 좀 건너다 주오 그러니까 또 그런 뱃사공은 함부로 잘 안 건너다 줘요 거기서 무슨 내기 같은 겨루기를 해요 겨루기를 해서 길가메시가 이겼어요 꼭 이기죠 이제 얘기가 되려면 그래서 그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보통 사람은 저 강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저 강에서 그런 뱃사공을 만나도 그래서 뱃사공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지만 길가메시는 대단한 영웅이고 초인이니까 그걸 다 이기고 이제 저승에 갔어요 저승의 강을 건너서 갔는데 길가메시는 게다가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했어요 다시 그런데 길가메시가 훌륭한 영웅이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죠 후브루는 그 자체가 신의 이름이었어요 후브루라는 신이 있었어요 신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서사시에 보면 후브루가 140쪽에 보면 모든 것을 만든 어머니 후브루 이 강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 되고 있죠 이 저승의 강이라는 이름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저승의 강의 이름이 여러 개예요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하고 우가릿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똑같은 강을 신라후라고 불렀어요 따라해 보세요 신라후 그런데 이 신라후는 히브리어로 쉘라후가 돼요 따라해 보세요 쉘라후 쉘라후 따라해 다시요 쉘라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쉘라후가 저승의 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저승의 강으로 안 옮기고 이것도 역시 탈신화되어가지고 그냥 수로 개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보통의 수로나 개울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특이한 수로였어요 우리가 보통 수로로 옮기지만 욕기는 수로로 쓰면서도 분명히 저승의 강이라는 의미로 이 말을 써요 저승의 강을 건너면 죽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은 고대의 신화를 알고 있어요 욕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의 목숨을 구렁에서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이 쉘라후를 건너지 않게 하신답니다 죽지 않게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수로를 건너지 않게 하신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그러나 순정하지 않으면 죽음의 쉘라후를 건너게 되고 깨달음 없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한테 순정하지 않으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고 우리가 죽기 전에 깨달음 없이 숨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 쉘라후를 건너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화적 강이라는 표현은 썼는데 그 신화적 강을 건너는 권능 누가 이 강을 건너게 해주시냐면 뱃사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건너게 해주시는 거고 이 신화적 강을 모두 통제하시는 분도 역시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했던 어떤 초인적인 영웅 그 다음에 되게 재미있는 이상한 뱃사공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구약성경이 다 사라지고 하느님하고 나밖에 안 남은 것이죠 그러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정의를 논하는 신앙인들만 남았어요 하느님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저승의 강 앞에서 내가 이거 문제 내면 너 저승의 강 건너줄게 나랑 이겨내면 저승의 강 건너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승의 강 앞에서 생명을 보호하시느라고 우리한테 이 강을 건너지 말라라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는 분처럼 나와요 하지만 순정하지 않는 자는 저승의 강을 건너서 깨달음 없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죠 그 밖에 우리가 아까 후보루라고 했는데 하보루라는 이름이 하나 더 나와요 구약성경에 아까 후보루하고 비슷한 이름이죠 하보루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도 있고 구약성경에 딱 세 번 나오는데 어떤 의미도 아니고 지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신화적 의미가 별로 없는데 제가 히브리 성서를 읽다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느낌을 하나 나누기 위해서 이 책에 적어 넣은 거예요 신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우리가 이제 남부광조가 구약성경에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부광조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조가 망했는데 부광조는 아시리아한테 망했고 남왕조는 바빌론한테 망했죠 그런데 부광조가 망했을 때예요 아시리아 제국의 부광조가 망했을 때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광조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약소국의 백성들이죠 삶이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강제로 고향을 떠나서 2억 말린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때 끌려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하필이면 하보르예요 이 열한기 열한기 하권 18장 11절 17장 6절 그럼 역대기 상권 5장 26절로 비슷한 개명이 나오는데요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유배를 보내어 하라와 고잔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상업들에 정착시켰다 하필이면 그 정착시킨 곳이 하보르예요 저승의 강하고 이름이 똑같은 곳이에요 아마 이 기사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거기까지 가서 유배를 했구나 이렇게 느끼실지도 몰라요 지명의 일치고 우연한 일이지만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아 이 이름은 어쩌면 고난의 유배를 상징하는 이름일 수도 있다 저 신화의 강 저 끝까지 세상 끝까지 유배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상이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것이고요 첫 시간에 강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말로 강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하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강은 너무너무 상징 세계가 커서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라서 여기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뭐 이드라든지 아니면 신화적 경계 강이라든지 겨까지 강들만 얘기했고 본격적으로 강에 대한 신화적 상징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건 일단 겨까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강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끝났고요 시간이 남아서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작은 신, 조그만 귀여운 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남은 게 작은 신을 하고 있죠 그 작은 신, 이슬신을 말씀드릴게요 물하고 계속 비슷해서 강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우리가 이슬신을 이 강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사실은 바람신, 풍우신을 다루다가 이슬이 신의 이름이라는 것도 보았죠 바람신 다룰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람이 축축하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슬 같은데 맺혀요 그러니까 나뭇잎 같은데 이슬로 맺혀요 이스라엘 이쪽은 비가 워낙 적게 와서 거기에 맺히는 이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슬이 신의 이름이 되었는데 작은 신이에요, 예쁜 신이죠 고대 근동 지역은 물이 귀했고요 그리고 큰 강가 아니면 메마른 땅이라 농사가 무척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슬비 정도가 내려주면 아니면 안개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받아가서 식물들이 살 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복받은 지역이라서 물이 많아요 땜 많이 안 만들어도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적인 저수지도 많고 일단 땅이 축축해서 농사가 잘 돼서 우리는 이슬 그러면 농사에 별로 도움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예쁘고 맑은 이슬, 영롱한 이슬 그래서 먹으면 예쁘고 이런 식의 느낌이 있지 이슬이 무슨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슬 그러면 농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워낙 메마른 지역이라서 그래서 열한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죠 구약성경에 하늘의 이슬이란 표현이 가끔 나와요 그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 표현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이슬이니까 귀하고도 귀한 존재란 뜻이에요 이슬이 오죽했으면 하늘의 이슬이라고 그랬겠어요 이 표현은 풍요의 맥락에서 반복되는데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야곱의 우물들은 안전하게 산다는 거죠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는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산다 지금 이제 잘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노래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좋아요 야곱의 우물들은 안전하게 산다 그런데 왜 평안히 안전하게 사냐면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는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산다 우리는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는 정도로는 변호사 못 짓죠 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만으로도 참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하느님의 말씀은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요 역시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메마른 팔레스티나 땅에서 비는 풍류의 상징이죠 이슬은 비하고 비슷할 정도로 중요한 상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라 푸른 들에 내리는 가랑비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라 하느님의 말씀은 메마른 지역에서는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가랑비 같고 소나기 같으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다 좋은 거예요 워낙 메마른 지역이라서 그런데 이슬이 가랑비나 소나기와 같은 급으로 취급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슬은 금방 증발되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비나 소나기처럼 풍류의 근원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놈이에요 약한 존재도 아니고 영롱하기만 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 이슬이 맺히리라 그러면 영롱하고 예쁘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롱하고 예쁜 어떤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서도 이슬은 영롱하고 예뻤을 것이지만 이게 빛처럼 우리를 축축히 적시고 우리를 적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대 근동의 종교심은 우리와 다르죠 자연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한반도는 크고 작은 강과 저수지가 자연적으로 잘 발달해 있고 1년에 한 번씩 장마도 와가지고 물이 홍수가 너무 큰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물이 부족하진 않죠 한반도에서 이슬이 공급하는 물의 양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과 풍요를 연결시키는 종교심은 우리한테 매우 낯섭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는 낯선 게 아니죠 히브리어로 이슬을 탈이라고 해요 배탈이 났다 탈이 났 때 탈이 아니라 아니면 탈춤을 출 때 머리에 탈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외워주시더라고요 이슬이 히브리 말로 탈이에요 아랍어로도 지금 탈이거든요 똑같아요 한 번 따라해 보실까요? 탈 쉽죠? 탈 히브리 말로 이슬을 탈이라고 하고 아랍어로도 그렇게 한다고 했죠 히브리어와 무척 가까운 우가리더루는 탈루라고 하는데 이 우는 주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어그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탈은 분명히 이슬의 신으로 섬김을 받은 것 같아요 탈루는 우리가 다윗의 세 다섯째 아내 그러니까 아비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내 아버지는 탈 탈을 아버지로 모신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탈이 굉장히 중요한 신이 있던 거죠 이슬신을 아마 경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대 근동의 잡신들, 신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알이에요 야후하고 경쟁했던 바알신도 보면 좋은데 이 짧은 강에서는 다루지 않을 건데 바알이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의 신이었어요 바알 믿으면 건강해지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바알을 믿으면 가축들도 자식들 많이 낳고 풍요로워지고 성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 신이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신을 야후의 신은 배척을 한 거죠 그런 신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바알의 딸이 있어요 바알의 딸이 셋이 있어요 바알의 딸 중에 하나의 이름이 탈라유라고 해요 탈라유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학자들이 분석하면 뒤에 아유를 빼면 아, 이게 이슬신이구나 아까 이슬신 문화가 있다고 했죠 이슬신을 경배하는 문화 이슬신을 경배하는 문화는 바알의 딸을 경배하는 문화이기도 했던 거죠 바알이 세 딸이 있는데 두 딸의 이름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피드라유와 아르차유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안개나 비라는 뜻으로 봐요 그러니까 바알의 딸들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왜 풍요의 신이냐면 그 딸들을 통해서 대지를 축축하게 적시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알의 종교를 믿던 사람은 바알한테 기도를 해서 딸들을 시켜서 비즙 내리게 해달라고 했을 수 있어요 열한기 상권 19장에서 엘리아 예언자 한 분이 바알 예언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대적해서 이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엘리아 예언자하고 바알 예언자가 뭐 갖고 싸우냐면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 갖고 싸워요 그렇죠?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바알은 비를 내려주지 못했고 그때도 비를 내리신 분은 하느님이셨죠 딸은 이게 바알의 딸의 이름으로 이 신화가 되게 재밌어요 신화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성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딸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딸은 대체로 친해요 그러니까 바알의 딸들도 아버지 말들을 잘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신들의 세상은 인간사의 반영이기도 하죠 실제로 바알 신화 출토된 오가리 토판을 보면 바알이 딸들을 칭송하는 대목이 나와요 내 딸들 참 귀엽다 내 딸들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바알이 자기의 신전을 가지면 좋은데 신전이 없어가지고 신전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한탄하냐면 나는 내 집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내 딸들하고 같이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한 번은 바알이 사람들 앞에서 추종자들 앞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새 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바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이슬을 딸로 거느린 풍산신이에요 바알은 풍요를 가져오는 풍요의 신인데 이슬을 딸로 거느린 풍요의 신 바알은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종류의 비와 안개와 이슬을 마음대로 부리는 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능력은 바알이 되게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바알 믿어야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은 이 점을 바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참되게 비를 내리시는 분도 역시 하느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아마 그 당시 사람들한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저 풍요의 신을 따라가지 말고 하느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늘의 이슬은 바알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구약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구절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에 하늘의 이슬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다고 언급하는 구절이 꽤 많아요 그 뜻인즉 바알이 아니라 야외 하느님이 진정하게 이슬을 내려주신다 이 말씀이죠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고 콕 집어가지고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그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알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고백은 창세기뿐이 아니라 후대의 잠원까지 쭉 이어져 내려가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것은 모두 하느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이슬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요 잠원 3장 20절 그분의 지식으로 심연이 열리고 구름이 이슬을 내린다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욕기를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욕기는 이슬과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서 쇠기를 박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슬은 누구의 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굳이 욕이 이런 말을 할까 이슬아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바알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슬에게 아버지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욕이 자 보세요 욕기 3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또 누가 이슬을 낳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바알과 바알의 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바알의 세 딸은 안개나 이슬 등 비의 종류죠 그것은 아비가 없다 있다면 하느님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욕기는 기후의 주제자가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슬도 비도 모두 하느님이 주셨다 그 까닭은 하느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비가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해야 한다 비여 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비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바알의 딸들은 바알을 찬미하겠죠 그리고 바알의 세 딸들은 바알을 찬미할 텐데 그 비한테 바알이 아니라 하느님을 찬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신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와 이슬아 다니엘에서 3장 64절 비와 이슬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대 이스라엘 옆에 있던 바알 신화 믿던 사람들은 바알의 세 딸을 좋아했어요 아버지와 딸 이러니까 받아들이기도 좀 편안하죠 그리고 또 우리한테 물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단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옛날에 썼던 그 표상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똑같은 표현이 고대 근동신화와 구약성서에 있다 하더라도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은 이런 면에서 한반도와 굉장히 자연환경이 다릅니다 다른 환경에서 수천 년 살아왔으니까 마음과 몸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요 종교적인 마음도 다른 것은 더 당연합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하늘 신에 대해서 봤죠 하늘 신은 기본적으로 우리랑 좀 비슷했어요 최초의 신, 최고의 신이었는데 거기서도 최초의 신이 하늘이었고 최고 신도 하늘이었고 한반도에서도 우리도 하늘 그러면 금방 받아들이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나오시니까 그런데 달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본 달 신은 퍽 달랐어요 우리는 음양 이런 걸 생각해서 달은 조금 약하고 해가 강하고 생각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정반대로 달이 굉장히 강하고 달이 왕권의 상징이었고 별들의 군대를 거느리는 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 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보름달 보고 막 죄의식을 느끼고 내가 저 달을 보고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봤었어요 참 재밌어요 우리는 보름달만 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강강수 월레하고 추석 새고 이러는데 그쪽에서는 좀 반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바람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걸 보았고 강의 신에 대해서도 퍽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퍽 다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강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도 저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자연, 피조물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 자연을 정말 우리 친구로 생각하고 피조물로 생각해서 거기에 든 의미를 느끼고 자연을 그냥 돈벌의 순환으로 보지 않고 그 자연과 함께 사는 우리 환경으로 생각했던 참전 환경으로 생각했던 창조신학적인 마음을 우리 현대인이 좀 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종교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자본주의나 실용주의의 눈으로만 강을 바라보면 강은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 됩니다 사실은 삼라만상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두가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들까지도 돈벌의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각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만한 텍스트가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만났던, 쓰였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착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인의 마음으로 보자면 강은 태초의 샘에서 나오는 생명수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고마운 존재고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는 존재고 때로는 우리한테 정의를 알려주는 존재고 우리와 늘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강을 영성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종교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면 고대인들이 강에 대해서 두께던 두려움 강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우리가 사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을 재화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을 경외할 필요는 없지만 고대인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면서 우리가 미래를 모색해 나간다면 우리한테 더 큰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강과 이슬에 대해서 강의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로 곧장 넘어가지 않고 조금 재미있는 강의가 될 건데요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서 몇 가지를 찝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몇 가지 관점을 보시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약간 부록, 변해, 번해 편 쉽게 말하면 깍두기를 한 편하고 그 다음에 피의 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의 신은 중요한 신이에요 지금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신이고 벌써 강렬하죠? 빨간 색깔처럼 다음 두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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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